이름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안녕하십니까 올해 경기도에 합격한 경기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 준비한 것은 크게 세가지인데요. 첫번째가 교수님 수업의 장점이랑 활용법 그 다음 두번째가 연간계획 세번째 스터디랑 구성 아니면 또는 교육학 에서 공부할 때 전반적인 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번째 교수님 수업의 장점을 두가지 정도 설명해주고 싶어요. 앞서 유정 선생님께서 얘기했듯이 교수님이 정말 첨삭이랑 피드백을 자세하게 잘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을 쳐서 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첨삭이랑 피드백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삭 할 때 수업에서 바로 걷어가지고 인강생들한테 공개를 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수업 들으시는 분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있고 만약에 그게 너무 그렇다 싶으면 수업 끝나고 수업나서 따로 교수님에게 찾아가면 또 따로 해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업 피드백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시면서 이 개념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정말 강조를 잘 해주시거든요 특히나 이 교육학 논술 객관식에서 논술로 바뀐 그 배경을 아신다면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객관식 교육학에서는 지엽적인 이론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교육학 논술에서는 정말 교육학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신에 그 개념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해져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피드백 해주시거나 수업하실 때 키워드를 정말 잘 기억해 주셔가지고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수님이 수업에서 설명하시는 개념들이 정말 적어요 다른 강사들보다 특히나 적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적은데도 불구하고 한 해에 최소 두 개에서 세 개 그 다음 수업 전체로 봤을 때는 네 개 다 맞추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볼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안목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적중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학이라는 큰 학문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개념들 그 다음에 학자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학 전반의 그런 전반의 이론 흐름들을 쭉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잘 들으신다면 서론 결론 쓸 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교육학 전반을 이해하는 데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좀 고득점 하실 분이라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 전반적인 교육학 공부 계획 공부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저도 1년 달에 저도 떨어지고 나서 그냥 여기서 앉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쯤에 앉아서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듣다가 3, 4월 달에는 저는 혼자 공부하려고 했었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체육 선생님들께서 잘 모르신다고 저보고 이끌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스터디를 같이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좀 답답하기도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하고 하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자세히 못 봤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하는 계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여기 모르겠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뭐 굳이 스터디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교육 선생님 수업만 쭉 따라오셔도 고득점 받을 수 있을 텐데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 6월 달부터는 제가 이거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식 기출분석을 08년에서 13년까지 다 봤어요 우선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나왔던 최근 기출문제 논술형 기출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 분석 정도 하시고 이 이론들이 그때 나왔었구나 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었구나 이 정도로 좀 익숙하게 보셨으면 해요 이게 먼저 되고 난 후에 객관식 기출문제 한번 보신다면은 더 낫거든요 특히나 객관식 기출문제 분석할 때 좀 위험한 점이 지역적인 이론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거를까지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드실 거예요 조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라면은 약간 보는 안목이 있을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교수님한테 서로 찾아가셔가지고 이거를 이 이론이 중요한 건가 안 중요한 건가 나오는 건가 안 나오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가끔씩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내가 생각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본인께서 한두 개 정도 체크를 해보세요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 번 그런 건 체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객관식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 중액 교육 과정이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분석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은 주관식 어디에서 나왔었구나 되게 많이 나왔었네 그 다음에는 객관식에서 또 한 번 더 보면은 아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오겠구나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해서 주관식 기출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고 객관식을 보라는 이유가 있고요 주관식에서 뭐 나오는지 숙지를 먼저 하시고 객관식을 보면은 반복되는 것들이 쭉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범위가 되면 객관식 기출문제를 해서 보신다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조금 예상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교수님 책이 명장면 있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두 개씩 봤어요 아니면 많은 때는 네 개씩 사회씩 풀었고요 조금 시간이 모자르다 싶으면은 그 개요만 작성할 때도 있었거든요 개요만 작성해서 해당 키워드가 뭐다 이렇게 해서 저는 앞서 말한 그 체육수 전공 선생님들과 같이 네 명씩 돌아가면서 첨삭을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기억이 되게 잘 남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면은 사람이니까 잊을 때도 많은데 계속 그렇게 해서 기억, 장기 기억 유지시켜주는 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9에서 11월 달에는 여태까지 교수님께서 나눠준 모의고사 답안들이랑 그 다음 제가 쳤던 답안들 중에서 많이 틀렸던 문법이나 아니면 개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쭉 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뭘 많이 주로 틀렸었구나 한 번 더 알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보완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마지막 시간에 조금 전공 공부도 하고 바쁠 텐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어요 전공에 더 투자하겠다 하면은 투자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조금 꼭 봐야겠다 싶어서 꼭 끝까지 보고 저는 좀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저는 교수님이 좀 적게 양을 적게 가르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진짜 단권화뿐만 아니라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어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3, 4월 달에 서브노트를 플랫폼 교재 위주로 만들고 나서 모의고사 쳤던 것 중에 강조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명장면에서 나왔던 부분들 제가 몰랐던 부분들 아니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다 하나씩 추가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서브노트 완성해서 그거 시험장에 들고 갔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 많이 틀렸던 부분들만 봤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터디 구성할 때 팁 같은 건데 저는 사실 졸업하고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여기 아까 계신 분들 보니까 주로 초소생들인데 걸러서 들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시는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면은 개인 공부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공부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거 복습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복습하시는 시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전에 복습하고 난 바로 일어나서 자기 전에 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일어난 상태에서 좀 비몽사몽이더라도 보시면은 기억이 좀 오래 남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시간 패턴을 만들라는 건데 저는 사실 작년에는 전공 수업에서 조교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보다가도 개인 공부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간 패턴 규칙을 지키는 것이 조금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일이 좀 많을 때는 밤새 때도 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선생님들께서는 그거 규칙적인 시간 패턴을 만드셔가지고 꼭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관련한 얘기인데요 아마 처음 스터디 관련해서 인간관계 좀 치인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스터디 할 때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시험 공부 하시는 분들 중에 다양한 인간상을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서로 보기 껄끄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안 맞으시다면은 양해 구하고 나서 따로 구하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좀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서로 스타일이 좀 맞거나 아니면 성실하거나 또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싶은 분들 만나면은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같이 스터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다 다음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